미국인들이 입국, 출국할 때 자주 사용하는 영어회화 문장들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당신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Do you have a visa? 전에 여기 오신 적 있어요? 탑승권을 보여주시겠습니까? Can I see your boarding pass? 당신은 혼자 여행하고 있습니까? Are you traveling alone? Are you traveling alone? 무기를 소지하고 계십니까? Are you carrying any weapons? 과일이나 야채가 있습니까? Do you have any fruits or vegetables? Do you have any fruits or vegetables? 이곳에 일하러 오셨습니까? 놀러 오셨습니까? Are you here for business or pleasure? 당신은 이전에 입국이 거부된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ever been denied entry before? Have you ever been denied entry before? Have you ever been denied entry before? 알레르기나 질병이 있습니까? Do you have any allergies or medical conditions? 당신은 세관 규정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세관 규정을 알고 있습니까? 수화물에 제한된 물품이 있습니까? Restricted items in luggage? 여권 좀 볼 수 있을까요? May I see your passport, please? 당신은 그 나라에 얼마나 머무르실 건가요? 방문 목적이 무엇인가요? 귀국 항공권을 가지고 계시나요? 당신은 여행 중에 어디에 머물 예정입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How much money are you carrying with you? 신고하실 물건이 있나요? Do you have anything to declare? 당신은 혼자 여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여행하고 있습니까? 검사를 위해 소지품을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휴대용 가방에 액체나 젤이 있습니까? 당신의 짐을 직접 쌌습니까? 당신의 짐을 직접 쌌습니까? 누군가 당신을 대신해서 들고 갈 물건을 주었습니까? 누군가 당신을 대신해서 들고 갈 물건을 주었습니까? 짐에 제한된 물품이 있습니까? 가방 안에 식료품이 있습니까? 가방 안에 식료품이 있습니까? 무작위 보안검사를 위해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금속 탐지기 안으로 걸어가세요. 죄송하지만 수화물은 수동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무사히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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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鐵 박 explains